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캐 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 마감방송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흔들림 많이 나왔던 그런 하루입니다 코스피 0.71% 하락 코스닥 0.38%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상공이거든요 상공이네요 코스닥은요 20일에 지지를 이틀 동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폭으로 어쩌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코스피도 오늘 3% 이상 흔들리다가 0.7로 땡겼으니까 안도하기에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큰 진폭입니다 전일도 상하의 진폭이 5.3% 정도로 확인되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큰 폭의 흔들림 나왔다 자 누가 매도를 했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특히 기관이 1조 7천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6천억 매도 했거든요 누가 샀다 2조 3천억을 개인이 샀어요 닥터캐인은 지금 여기에서 매수에 들어오는 개인을 결코 잘한 매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장 초반에 닥터캐인은 매도했고요 장 후반에 돌아서는 거 보고 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구장창 사도로는 개인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저는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내용은 좀 이따가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장 초반에 크게 흔들릴 때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세게 던진다면 같이 매도를 좀 해나가면서 차익실현하는 것이 지극히 정석적인 플레이고 이렇게 돌아설 때 이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건데 자 무슨 생각으로 사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주요 종목군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전일 9% 가다가 종가가 2% 였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 니까 꼭대기에서 완전 꼭대기에서 물렸다면 한 8% 이상 손실 중인 겁니다 자 여기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밑으로 계속 조정 받고 횡보하다가 하락 조정 조정 받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면 여기 최고 꼭대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률은 뭐 적어도 반반 정도는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꼭대기란 표현의 반반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상당히 고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전일도 1800만 주 사들어가고요 오늘도 800만 주 사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1위 종목이 거의 한 80% 90% 가까이 올랐는데 제가 계산 안해봤어요 4만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58이 40 80% 안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사들어간다는 게 참 대단한 용기인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닥터케인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일단 끌어 땡기거든요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모양이 달라요 강하게 이틀동안 하락했어요 큰 폭으로 자 여기 인근이 최적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 12만 천원권 여기까지 완전 안 오고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막판에 끌어 땡기는 거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처진다면 추가 매수를 여기 20일권에서 반등할 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매수 들어갔습니다 꼭대기가 아니에요 일단 조종을 좀 받고 난 이유니까 SK하이닉스 일단 매수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그동안 강세 보였던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큰 폭에 조종 나왔던 그런 하루입니다 현대차도 크게 흔들리다가 좀 끌어 땡겼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기아차는 보압입니다만 소폭 상승입니다만 오른폭이 크게 없으니까 그렇죠 현대모비스와 같은 종목들 어저께 윗골에 이렇게 달 때는 청산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오늘 추가로 큰 폭으로 밀리는 상황 LG화학도 매도했다가 일단 다시 사는 상황 왜냐하면 주도주이기 때문에 시장 돌아선다면 우리는 위에서 잘 끊어 먹었기 때문에 한 며칠 이틀 정도 조종은 그냥 가볍게 피해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 사면 적절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일단 다시 매수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네이블을 아침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좀 하락하다가 끌어 땡기죠 끌어 땡기는 여기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위입니다 30만 3천 원이 우리 단가예요 자 카카오는 못 사들어가겠습니다 카카오 잘 챙겨 먹었거든요 카카오는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조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의외로 이게 더 잘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요 그 대신에 낙 하락 하던 추세 돌려낸 초입에 여기를 못 사들어갔으니까 이제 눌림목에서 사들어 가라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일단 매수 자 그 외 종목들 보시게 된다면 조선주가 조금 흔들리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내일 정도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건설주 현대건설은 상당히 강서를 보이면서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있으면서 건설주는 강한 모습입니다 신세계 중장기는 신세계다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도 의견 제시했고 4.9% 강하게 상승합니다 오늘은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 보였던 그런 하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실라도 자 이 패턴을 보면요 아까 봤다시피 네이버와 같은 비슷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크게 상승한게 없는 그런 종목들 중에 우량한 종목들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권역이거든요 그렇다고 주식을 전혀 안 살 순 없습니다 누가 기관외국인이 펀드를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살 순 없습니다만 조명 색깔이 어떤게 나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하는 조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색깔 바꿉니다 자 이렇게 상승폭이 별로 없는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을 오늘 사들어간다 이겁니다 그죠 아무리 퍼스픽도 반등하는 모습이구요 이마트 5%대 강한 상승이야 이마트 추가로 강하게 갑니다 자 롯데쇼핑과 같은 종목 강하게 랠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증권주는 오늘 조정입니다 조정 시장이 흔들리니깐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도 일단 저는 차익신 해버렸습니다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제 전략은요 의외로 보수적입니다 과감하게 베팅할땐 베팅하는데 안토해내는데 더 줄여갑니다 자 내일이라도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오늘 장 후반에 들어올려서 그렇지 빠지다가 들어올린거거든요 빠지다가 갑자기 들어올린거거든요 매도이외에 밑으로 축 쳐졌거든요 자 다시 따라가기엔 부담스러워서 안 따라갔습니다 일단 더 올라가면요 내꺼 아닌거죠 다시 다시 적절한 상황으로 올 때까지 기다릴거구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신고가 인근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72% 상승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보자면 엔터테인먼트 종목들도 시장 대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선방한 그런 상황이구요 스튜디오 주외공 같은 종목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DBI텍이 소보장에서 진짜 날라가요 그죠 10%대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선물 0.16% 다우존스 선물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이 0.26% 상승 중인데 자 오늘 조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치고 가야 우리나라도 조정을 비교적 가볍게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와장창 무너진다 하면 조정 좀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구요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 평가정보 오늘 매수단가 24,500원 앞으로 전망은 좋다 왜냐면 닥터케이가 다시 사놓았으니까 하하 진진맘이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117,000원 비중 20% 작년 1월에 2000년 1월에 매수해서 1년 물려 있다 아직도 오늘 오늘 어떤 종목들 또 차익 실현했는지 팀케이수이 수익공개 여기 여기 좌측하단이 있거든요 들어가보자면요 셀트리온 신세계 도전비전 10% 그냥 챙깁니다 10% 작아요 여러분들 100% 먹어야 먹은거 같아요 저는 10% 아주 만족합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6.4% 셀트리온 7.3% 도전비전 5% 신세계 3% 이분이 좀 늦게 팔아가지고 제 리딩보다는 하루 늦게 팔아서 현대차 그래도 20% 현대모비스 10% 수익 보령제약 24% 유틸렉스 20% 수익 저것은 본인 개인 수익입니다 그런것까지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팀K니까 팀K 수익공개했습니다 자 이거 이틀 수익이 2천만원입니다 와우 현대차 LG화학 카카오 신세계 에스테크 도전비전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낙폭 4%에서 7 8% 적어도 피해내고 다시 들어간다 이겁니다 가만들고 있는거 잘하는거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던져야 될 때 던지고 사들어가는게 훨씬 잘해요 그죠 잘하는겁니다 그걸 타이밍을 딱딱 맞출 수 있는 본인의 기준이 좀 없어서 문제지 현대차 33% 수익까지 공개해 놨습니다 셀틀은 해스케어 89% 예야 자 종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 평가정보를 다시 사놨어요 이거 챙겨먹었다가 우석선수가 2만4천5백원 우째 우리 단가하고 비슷하네요 우리 단가보다 조금 우리 단가보다 팩은 높네 누나 가르쳐 주디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나이스 평가정보 어 이 종목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신용정보 관련되어 있는 회사니까 나이스 평가정보 맞죠 맞아요 전혀요 전혀요 오 오케이 괜찮아 맞다나 안 맞다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뭐 가족들하고 공개하면 뭐 어때 남이니 하하하 자 그래서 각설하고요 닥터케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자 이 나이스 평가정보라는 종목이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석이가 좀 더 크게 하면 좋다 했으니까 좀 더 크게 해야지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잖아 종목 연동되게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자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는 하지 않는데 좀 전에 어 약장사 를 한번 더 체크하려고 들어가보니까 다른 약장사가 또 뭘 올려놨던데 그냥 줄 딱 끊어 놓고 어쩌고저쩌고 한 10초 이야기하고 넘어가던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 들더라구요 일단 여기 탄탄한 저항 역할을 하던 부분은 강하게 뛰었는데요 여기 상압가 가다가 밀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뀐다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딱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밀렸 상승을 하면서 돌파하면 어떻게 바뀌는데 여기 지지로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자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21권이 있기 때문에 그럼 21권을 쳐주면 한 번 더 사놓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 단가하고 거의 1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할만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여기가 찜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매력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거래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막 사들어온다 그러면 한 번 해볼만하다 이겁니다 자 코스닥이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돌아섰으면 안 들어갑니다 팔았기 때문에 어저께 팔았거든요 어저께 팔고 나니까 쭉 빠졌어요 다 피한다 이겁니다 2점 다 피한다 이거예요 그죠 코스닥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 안 보면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시장이 돌아서는 거 안 보면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3,000원권 여기 21권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고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자 여기 이제 아 한 번 튕겨내려왔던 25,800원 여기를 만약에 장대양봉으로 뚫는다면 베리 굿 3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가다가 또 조금 피시피시를 한다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또 한 번 일단 챙겨먹고 아 밀릴 때 다시 아 재매수 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석이는 다 알아들었을 거야 강하게 빵 치고 하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죠 안 던져요 그때는 오늘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팀원이 이거 DB하이텍 들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이라도 던질까요 너 그랬습니다 6만원 익절 라인 잡고 끝까지 끌고 가세요 딱 그랬습니다 왜 8%씩 막 가고 있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잘 가는데 그죠 추세가 막 무너지려고 하든지 윗고리가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 홀딩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 6만원 딱 제시하고 홀딩해라 했는데 6만원 맞지 싶어요 6만원 맞지 싶어요 카톡을 날려가지고 이거 한 번 이야기한 종목이라서 그죠 대략 맞지 싶은데 자 강하게 가는 거는 던질 필요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만 6천 2만 6천원권 여기에 중요합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이제 3만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조선해안 작년 1월에 사서 지금껏 물려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아도 내 종목은 지금 빠져가지고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좋아도 내꺼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도주만 가는 차별화 장세거든요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정도 못 잡았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재미 그것도 위에 꼭대기 잘못 잡으면 또 사자마자 물리는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 참 그것이 지금 상황이 신고가 막 랠리한다 해도 결코 편안한 장세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자 한국 조선해양은 11만 7천원 아 이제 다 왔네요 번전 인근은 다 왔어요 자 모두에 말씀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가 좀 될 텐데요 조선주가 조선주가 한 번 더 시장이 랠리하기 전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권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지금은 또 조금 달라졌어요 뭔가 하면 여기 6만원 대비해서 12만원이니까 다블밖에 안 올라왔죠 이거 뭐 지금 몇 배가 날아가는 정보 천지이기 때문에 그죠 아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조금의 적당한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치고 갈려는 조선주가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면 여기 11만 천원권대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더 홀딩해 보십시오 더 홀딩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12만 4천원권대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한 번에 강하게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시장이 다시 추가 랠리 한다면 조금 달라집니다만 자 조선주가 지금 현재 업황이 좀 개선되고 수주가 막 들어온다 해도 여기를 강하게 치고 괄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12만 4천원권대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밀린다면 일부 차익실은 하시고요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적당히 밀리면 홀딩 가능하나 크게 이렇게 크게 밀리면 일단은 좀 차익실은 해나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21인근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든 그것은 시장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선주가 현재 적당하니 상승조정 적당하니 상승조정 적당하니 상승조정 적당하니 상승조정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세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네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야 우석아 나 이제 봤는데 오해 하나도 안한다 꽁이 우석이하고 아버지한테 뭐 알려줘도 아무 상관없어 진짜야 난 그거 신경 안써 꽁이니까 우석이니까 신경 안써 걱정 무슨 걱정 필라 홀딩스 44,000원 매수 차기 실현하고 막판에 다시 재매수 재매수 47,200원 10% 했다 자 승구 님도 은근히 은근히 닥터케이를 최고잘 활용하는 사람중 하나에요 하나라면 죄송합니다 한분이에요 자 4만4,000원 샀다가 시장점 흔들려서 일단 챙겨 먹고 4만7,200원 에 다시 사들어갔다 4만7,200원 조금 높게 따라잡은 것 같은데요 따라잡는다면 4만6천5백원 정도 성부님 여기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데 저기보다 700원 더 줬으면 1점 몇 프로 정도니까 뭐 어떻게 보다가 좀 늦었는데 아 이거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으니까 일단 뭐 인정 여기 정도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늦게 봐서 샀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보고 있었다면 여기 샀을 거에요 아마 그 정도로 어느정도 기본기가 탄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봉을 봐야 되요 분봉 자 그렇다면 휠라 코리아 옛날에 닥터케이가 좀 관심있다 하고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우상향 다 틀어냈어요 모든 입평선 어디에 있다 밑에 있어요 최적의 포인트는 뭐 여기 정도 되겠습니다만 올라갔다가 한번 챙겨먹고 다시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정고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48000원권 얼마나 강하게 뚫는지가 중요하겠고 오늘의 시장 상황을 판단을 좀 잘 한 것 같긴 하네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소비 관련 내수 관련 이런 유통 관련 주들이 아 오늘 상승을 보였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하자면요 여기 권력이 집중적으로 상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 오늘 이런 섹터가 양호하네 하고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일단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그러한 적당한 상승 한 정도의 섹터에서 추가 상승을 위한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적당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강한 하락을 하다가 돌아선 초입 초입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이제 터너라운드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적절합니다 적절합니다 일단 그런데 시장이 조금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위로 48000원 위로 강하게 치고 가는지 여부 잘 체크해 봐라 밀릴 때는 46000원 정도는 반드시 지지하는 거 확인해야 된다 자 아마도 좀 밀릴 때 여기에서 재반등하면 추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10%만 들어갔다 이거겠죠 그렇게 전략 수행하면 됩니다 강하게 치고 가면 홀딩 옆으로 좀 추춤하는데 46000원 정도만 잘 안 밀리면 여기서 하루 이틀 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하려 할 때 시장 상황 괜찮으면 주가 외국인 쓸어 담네요 양호 자 자 세 종목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니까 체크해 봤습니다 자 다른 정보 없어요 한 두 종목 정도 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현재 닥터케이가 편입 하고 싶은 아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이 아 저 뭐야 SK텔레콤이 포트폴리오를 너무 확충시키기 싫어서 매수를 안 했습니다만 이것도 강한 상승 이후에 아 조정을 좀 받았어요 추가로 밀리지 않고 적절히 아 20일 인근 이니까 반등 논다면 SK텔레콤 한번 관심 가져 볼 필요 있다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백만원 돌파 이후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90만원 인근은 아 지지할 가능성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 20일에서 잘 지지한다면 또 한 관심 가져 볼 필요 있다 저는 목표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90만원에서 백만원 간다면요 몇 프로입니까 10% 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10% 좀 우습죠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조금 우스운 것 같아 1번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야 10%가 어디야 2번 남겨보십시오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10%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마 저는 전혀 우습지가 않아요 전혀 우습지가 않습니다 왜 여기 10% 매수매도를 반복하면 그게 20% 30%가 되는 것이니깐요 그죠 닥터케익 매매의 특징이 그래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무한반복을 합니다 거의 어떻게 추세 꺾일 때까지 무한반복을 해요 여기 목록을 보면요 계속 같은 종목이 나옵니다 뭐 그 종목밖에 몰라서 안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추세가 안 깨지고 그 업종에 1위 2위 정도 안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것만 그냥 패는 겁니다 셀트리온 신세계 도전 비전 그 다음에 현대차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 엘지왁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카카오 SK하이닉스 그죠 엘지왁 카카오 이거 딴 거거든요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 또 먹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계속 같은 회사들이 나와요 현대모비스 또 있잖아 신세계 또 있잖아 이게 현대모비스와 신세계는요 최근에 한 5번 이상 먹었어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릴게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매수 포인트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당하니 100만원 인근에서 매도하고 다시 90만원 인근에서 매수하고 다시 100만원 인근 매도 그거 왔다갔다 할 때 가만 들고 있지 말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해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그거 하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비스 15%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올라간 거 못 먹었어요 그 대신에 뭐 먹었다 현대차 사해가지고 이틀만에 33% 먹어냈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최고점 예야 가만 들고 있으면 가만 들고 있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윗골이 막 달아 제끼고 이틀만에 이 현대차가 지금 4위로 바뀌었다는 거 같던데 시총 시총 9위였습니다 그게 33% 갔는데 가만 들고 있는다고요 잽싸게 챙겨 먹어요 잽싸게 그죠 그리고 다시 눌려주면 또 사입니다 또 사 뭐처럼 SK하이닉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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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던졌거든요 좀 아쉬웠는데 더 가서 뭐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가만 들고 있으면 분은 저 산 것보다 더 밑입니다 저 팔아먹은 것보다 저는 다시 사놨어요 한번 챙겨먹고 또 사놓고 가만 중장기 한다고 들고 있었으면 저보다 못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랍시고 가만 들고 있지는 마라 이겁니다 이번에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LGU 플러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얼마나 많이 먹은 줄 알아요 셀트리온 여러분들 눈알을 좀 불알이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조명이 눈이 아파요 딱딱해요 수술 3번 낸 사람이거든요 조명이나 이런 거에 눈이 되게 민감해서 눈이 좀 아픕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인성이 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하하하 아 눈 아파 이렇게 막 이렇게 인상 쓰는 듯한 게 조명 때문에 그래요 조명 때문에 조명 안 켜면 컴컴해 보기 싫어요 셀트리온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팔아먹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고 가 4번 했습니다 4번 다시 들어가고 팔아먹고 그죠 가만 들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도 인재 최고점 그 자리에 왔 비슷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사고 팔고 많이 했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지 중장기 하는 분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지 여기서 휘청거리다가 확 쳐지면 어떻게 아는데요 여기까지 갔을때보다 20% 30% 깨져가지고요 쏙알이 엄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던질 걸 그때 던질 걸 자 본인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언급을 하자면 여기 계신 성구님이 셀트리온 2년 반인가 중장기로 들고 왔다가 2년 반 전에 고점에서 잘못 물려가지고 12% 먹고 겨우 탈출했답니다 2년 반 동안의 12% 수익이면 과연 그게 좀 그죠 큰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도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됐어요 더 이상하면 또 너무 리바이벌입니다 자 LG유플러스 12,587원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이제 돌아설듯 말듯한 자리 정도가 있습니다 12,000 단가네요 단가 인근이네요 자 결론은 홀딩입니다 관심이 있거든요 통신주가 간 게 없기 때문에 키맞추기 양상으로 통신주가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나마 오늘 내수 유통주가 간 것을 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하락한 추세를 이제 돌려냈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자 앞전시간 복습합시다 종목이 기억날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저께 일요일입니까 일요일날 방송에서 종목 상담횡과 비슷하죠 무슨 종목인지 잘 기억 안나요 그죠 이렇게 한곳으로 저점을 자꾸 높이고 고점을 자꾸 낮추면서 수렴을 하면 양단간에 결정난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하락이고요 여기 상단을 저항을 돌파하면 이제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니까 양호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LG유플러스는 어떻게 됐다 그렇습니다 위로 위로 뚫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지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지 뭐 줄 몇개 끊어놓고 제가 다 제가 다 제가 다 아유 진짜 가짜놔서 그쵸 다른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댓글이 300개 달려있습니다 댓글이 그쵸 저도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가요 그냥 줄 한 두개 끊어놓고 잘 보세요 여기 일하고 끝내야 되는 겁니까 댓글이 300개 달려있어요 와 상대적 박탈감 느낌이다 하하하 하하하 아유 됐습니다 댓글 하나도 없어요 제 방송에 한개 있습니다 저기 수연님이 한개 달아놨습니다 났대요 그쵸 저도 자꾸 자꾸 그러시면 삐질겁니다 하하하 자 그래서 저 몇번 부탁말씀드렸거든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같이 호응해달라 했거든요 안하시면 저도 방송 안해요 진잡니다 흠 할 의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응 안하는데 저 뭐한다고 합니까 저 바쁜 사람이에요 사실 매매해야 돼요 사실은 그쵸 돈벌어야 됩니다 저도 그쵸 뭐 이거 돈벌어야 돼요 지금 돈이 눈앞에 있는데 그쵸 방송땜에 매도했습니다 사실 그쵸 그런거 알랑가 몰라 알랑가 몰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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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갑자기 욱하는게 올라오네요 하하 LG플러스 그래서 홀딩입니다 자 12,200원대 강한 저항대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요렇게 밀리 밀리다가도 끌어당기죠 여기가 강한 지지대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손실보다는 수익날 확률이 높다 다만 하락하다가 턴하는 하락하다가 턴하는 턴 어라운드 종목의 특징이라 알 수 있는 저항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벙벙 벙 벙 벙 벙 치고 가는게 아니라 가다가 저항권에서 또 조금 조종 받고 또 상승하다가 또 저항권에서 또 조금 조종 받고 그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것이 턴 어라운드 종목의 특징이니깐요 일단 조금은 한숨 돌려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2,200원에서 손절하기엔 조금 그럴테니까 손절라인은 11,7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타서 좋은데 그거 지키지 못하고 대밀리죠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상승시에 13,000원권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안 닫고 그죠 방송 안 닫고 커뮤니티에 올려놓으니까 뭐 좋아요 3개 이렇게 올라오니까 상대 속 박탈감 느낍니다 그죠 눈이 안 뜨는게 아니라 댓글 좀 남겨달라는데 눈 안 떼인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눈이 안 떼여가지고 댓글이 안 남겨져요 하하하하 눈이 안 떼여져가지고 댓글이 안 남겨지냐고요 천하님도 하나도 안 남겼잖아 그쵸 그 최소한 그 최소한 그것 좀 못해줍니까 돈 달라고 그래요 하하하 그쵸 많이 삐지고 있습니다 많이 삐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도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합니다 자 LG유플러스 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계속 관심있는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도 할건 해야지 자 HMM 추세 상승 추세 자 밑으로 꼬꼬라지 있거나 폭등한거 이야기 하더라도 안합니다 이야기 하질 않아요 진단키트 이런거 이야기 하던가요 최근에 최근에 이야기 안했지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왜? 추세가 꼬꼬라지고 있습니다 안해요 이야기 올라가든가 말든가 이거 이야기 안합니다 지금 처지고 있습니다 별로에요 수젠택이 이런거 다 박살났거든요 오늘 찔끈 반등해서 그렇지 진단키트 이런거 타는 최근에 이야기를 안합니다 자 HMM도 21인근에서 자 살거는 살거는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 똑같습니다 일정하죠 그러면 그런 생각들 해요 야 맨날 같은 이야기 하냐 어떤 애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애가 스승님 스승님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치네 하나 있는데 그죠 무료 채팅방에서 돈 천만원씩 벌게 해줬는데 나중에 뒤통수치너만 됐구요 자 여기 정거점 돌파한 지점 정거점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딱 아래꼬리 달점 뭐다? 지지입니다 이러한 지지권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밀리죠 밑에 또 지지가 있습니다 에이 천하님 지지 지지 이거 말고 그거 말고 이 평선 지지가 또 있어요 여기 그죠? 이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사고 만약에 쳐졌다 하더라도 여기 탄탄한 지지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권에서 반등 이렇게 양봉으로 반등할 때 추가 샷 단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이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분할 매수입니다 물타기는 뭐가 물타기인가 하면요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데 그죠?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데 자꾸 반등할까 싶어 했다가 또 꼬꾸라지 또 반등할까 싶어 샀는데 꼬꾸라지 이게 물타기입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란 20일 지지권에 있는 HMM 수급도 보면 괜찮아요 자 CJ제일제닭 이건 조금은 더 기다려 볼 필요 있겠죠 이격이 아직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쳐지면 이것도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 있구요 자 CJ대한통운도 이건 관심권입니다 이건 관심권 맞아요 반등 강하게 했고 완전 상승추세 전환 그리고 여기가 딱 지지권입니다 자 이렇게 딱 하면 성구님은 메모 다 해가지고 나중에 매매할 때 딱 참고할 겁니다 아마 그죠? 이란 포인트 여러분들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자 상상인 6,800원 어떤 종목인가 한번 봅시다 이 선수가 저보다 나이가 어떻게 많은지 작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봐요 포인트가 포인트가 딱 좋다니깐요 그렇죠 제가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실망을 안시키네 6,800원 딱 돌아서니까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란 포인트 아는거 실천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르쳐준거 무료방송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억짜리 기법 뭐 이런거 올려놓던데 아유 참 진짜 나 부끄럽지도 않나 그죠? 저도 그런거 쓸지 몰라서 안쓰는건 아닌데 아 저 부끄러워서 못쓰겠어요 그런 말을 그죠? 근데 지금 한번 이야기할게요 10억이 부럽지 않은 그런 기법입니다 딱 그 기법에 포인트 지금 딱 맞춰서 지금 성구님 잘하고 있거든요 양호 양호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습니다 완전 초입이에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목표치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죠? 추세 무너지면 다시 하락추세 전환하면 되지 않고 거래량이 좀 없는게 흠입니다 거래량이 좀 없는게 흠이에요 자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차트에 상황만 가지고만 봤을때는 매스 포인트 할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녹화방송 끊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해봤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미국 선물이 일단 아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다우존스 나스닥 다 0.23% 0.27% 정도 상승 중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현재 강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올선 이탈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올선과 21선이 딱 붙어있는 상황인데 조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조금 반독점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나스닥 종목들이 흔들림이 좀 있는 상황이죠 자 그와 반면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는 아우에 포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낫다 이렇게 시장에선 평화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오늘 좀 양호하게 가야만 우리나라도 조금 더 조정보다는 한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월선 간드랑거리면서 오늘 큰 폭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했는데요 기관의 우인이 매도를 멈춰야 됩니다 특히 기관이 매도를 멈춰야 돼요 지금 자 6조 그죠 5조 6조 거의 7조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일만에요 그죠 외국인도 1조 4천억 3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너무 너무 지금 6조 7천억 아닙니까 그죠 6조 8천억이네요 이 개인들 이 개인들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 5일선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5일선 밑으로 강하게 밀면 신자 조정이에요 코스닥은요 20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밑으로 강하게 밀면 신자 조정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야간 방송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또 생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